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런 만남은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켜보자며 김 위원장과 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전 보좌관 경질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가 주장했던 리비아 모델을 비판하고 가다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느냐고 반문했었습니다 하지만 가다피 정권의 몰락은 독재 체제에 맞선 봉기 때문이지 리비아 비핵화 모델 자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12월 리비아가 국제사회의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선언하자 미국은 즉각적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제재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과 체제 생존에 대한 불안감 등에 가다피가 핵을 포기한 주요 배경으로 분석됐습니다 2005년 10월 리비아의 핵폐기 완료 선언에 이어 이듬해에는 미국과 리비아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리비아는 국제무대에 빠르게 편입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리비아에서는 민중 봉기와 내전이 벌어졌고 가다피는 처참한 죽음을 맞으며 42년간의 철권 통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일각에서는 가다피의 비핵화 결단이 정권 붕괴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미 정부와 전문가들은 장기 독재의 염증을 느낀 국내 민주화 봉기가 정권 붕괴를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크 토너 당시 국무부 대변인은 가다피 정권 붕괴는 핵폭이 때문이 아니었으며 리비아 공습은 국민에게 총뿌리를 돌린 인도주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당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유엔 등 국제사회는 카다피 정권의 자국민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북한 정부는 반발했습니다 나토군의 공습이 시작되자 리비아 핵폭이 방식은 안전담보와 관계 개선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상대를 무장해제시킨 뒤 군사적으로 침략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의 리비아식 모델 언급을 큰 실책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포괄적 합의, 단계적 보상 다시 말해 선핵폭이 후 보상이란 리비아 비핵화 모델 자체보다 북한이 이를 정권 붕괴와 연계해 느끼는 불안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게 실책이라는 지적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전 보좌관이 조장했던 리비아 모델을 비판한 것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렸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의 반응을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존 볼튼 전 보좌관의 리비아 방식 주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문제 접근 방식에 걸림돌로 작용됐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1년도 넘게 지난 리비아 모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 발언은 지난 과정들에 대한 결과 평가로 해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과 리비아 모델을 동시에 비판한 건 다분히 김정은 위원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분석했습니다 미북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볼튼 보좌관을 비판해온 김정은 정권에게 스스로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비아 모델 비판은 미국의 입장 변화를 예고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피드 재단 대표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는 리비아와 달리 시설의 규모 면에서 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실용성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9차 간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보다는 볼튼 전 보좌관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반면 비핵화 이행 요구를 낮추라고 밀어붙이면 미국이 수용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북한에게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화웨이사가 적어도 8년 동안 북한 무선통신망 구축 등을 지원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화웨이에 이런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회사에 5G망을 도입하는 동맹국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 등 공조 방식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언론과 전화 회견을 한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사이버 국제정보통신정책 담당 부차 간부는 최근 논란이 된 중국 화웨이사의 북한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 정황에 대한 VOA 기자 질문을 받고 중국 화웨이사의 북한과 이란 통신망 구축 지원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사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조종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에게 국민 감시 기술을 수출해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이어 부차 간부는 이어 동맹국들의 화웨이사의 이동통신 기술 도입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나토 등 동맹국들이 화웨이사의 차세대 이동통신망 5G를 도입한다면 미국과의 정보 공유뿐 아니라 군사동원도 장애가 된다면서 향후 공조 방식을 제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사의 5G망 제재에 미혼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는 보완 조치를 거듭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아짓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 의장은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화웨이 제재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아짓파이 의장은 이어 연방통신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는 통신체계 공급망 보호라며 어떤 회사의 장비라도 미국의 공급망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전면 금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연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해킹 범죄를 저지른 북한의 해킹 조직 3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실은 13일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블루 에노루프, 엔데리엘 등 3곳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 해킹 조직들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정찰총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자루스는 사이버 첩보와 정보 탈취, 현금 강탈, 파괴적인 악성 바이러스 유포 등을 통해 다른 나라 정부와 군, 금융, 언론기관 등을 비롯해 사회의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펼쳐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브래드 셔먼 아테 소위 위원장이 한일 갈등이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위원장은 최근 VOA 기자를 만나 일본과 한국이 서로 잘 지낼 수 없어 방위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이 방어태세를 떠안고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소위원장은 그러면서 한일 갈등의 교착상태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두 나라는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이 최근 국무부 고위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국무부는 한일 갈등 중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본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